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뉴스필터의 강한 한수, 강수영 변호사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 정말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던 뉴스고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나 끔찍한 소식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 이슈죠? 네, 쟁점을 제가 법조인으로서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놀라셨죠, 변호사님도. 저는 제 또래 회사원들이 많이 희생이 돼서 30대, 40대, 50대. 그래서 가족들이 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미워지더라고요. 제가 작년 여름휴가 때 이쪽에서 하룻밤 자고 지인들도 만나고 했던 데라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도 횡단보도 옆에 서 있는데 얼찌 얼찌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디서 차가 돌지는 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는 그런 사고인데요. 강변 의사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뭐냐. 지금 이게 제일 관심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길 가다가 나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다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급발질이 맞냐 아니냐 가지고 언론이 제공하는 단편적인 편집된 CCTV라든지 언론이 정확히 확보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너무 급하게 지금 단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일부 언론들에 대해서 자성을 좀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은 면이 하나 있는 것이 너무 성급한 보도는 삼가달라. 네. 이게 사고 경위에 대해서 스스로 취재를 안 하고 받아쓰기를 하는 인용 보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처음 보도가 된 게요. 가해자 차량이 급가속을 해가지고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속을 해서 인도에 결국 덮치게 되고 희생자를 만들었다. 이게 지금 사고의 경위였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멈췄다. 가속을 멈추고 또 감속을 스스로 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끓었었어요. 급발진 아니다. 네. 저렇게 어떻게 급발진에 스스로 서냐고 막 화를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정리된 것이 뭐냐면 그 가속을 하는 상대에서 먼저 인도를 덮쳤고 사람들을 친 다음에 마지막에 교차로에 서 있었던 차 두 대를 박은 뒤에 감속이 됐다. 네. 연기가 발생하고. 그래서 앞에 이야기와 뒤에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기사들이 내시는 보도들 중에 잘못됐던 첫 경위를 그대로 인용하는 보도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자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전자계통이 충돌로 인해서 급발진이었다가 마지막에 충돌을 하면서 회복되는 경우 드물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음성 그리고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 있던 블랙박스들 다 열어서 브레이크 등도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왔었는지 그리고 그 길에 역주행이었으니까 앞서 달려오던 다른 차량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이게 왜냐하면 제조사하고 운전자 모두가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양도, 일도양단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죠. 차량 결함으로 인한 예를 들면 급발진 같은 게 사고 원인이었느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일방통행도에 잘못 들어와서 당황해서 실수를 한 거냐 아니면은 확김에 고의로 사고를 낸 거냐 이 세 가지 정도가 얘기를 나오던데 어느 쪽이 현재로서는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급발진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 아니면 설명이 어려운 사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국과수에서도 차량 검사를 할 거니까 감식을 할 거니까 너무 성급하게 보도를 하기보다는 좀 차분히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차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급발진이라고 그러면은 어? 운전자 잘못이 아니구나. 면책이구나. 무죄. 이렇게 다 연결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형사재판에서 사람을 운전하다 다치게 한 사례에서 급발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급발진이 있었다거나 의심된다고 해서 다 무죄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운전을 하는 사람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주의 의무, 조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급발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량의 인명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가능성은 없었느냐? 예를 들면 조향장치 핸드는 정상이기 때문에 인도로 가지 않고 차도로 계속 달려서 앞에 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순간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가드레이든 나무든 전봇대든 다른 물건에 부딪힘으로서 피할 수 있는 가능성, 급발진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급발진이라고 다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급발진이면 내 잘못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으로 판단이 된다고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변호사들 그룹에서는 최소 몇 년 이런 형량까지 얘기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차량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급발진 논란은 계속 있어 왔고요. 급발진이든 운전자의 잘못된 조작이든 그냥 길을 가는 우리 시민들은 아무 잘못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건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 생겼을 때 가해 운전자가 처벌을 얼마나 받냐, 배상을 얼마나 해주느냐 여기 문제에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태를 막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안이 안 생기도록 그렇다면 제조사, 자동차 제조사는 가해 운전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만약에 정말 급발진에 원인으로서 기여를 했다면 당연히 제조사는 책임을 져야 하고 급발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제 지금 엑셀레이터와 브레이커를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계속 나오잖아요. 실수로 당황하는 나머지 역주행을 갑자기 하게 되니까 놀라서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가. 일본에서는 고안이 돼 있습니다. 워낙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오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페달 쪽에도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진짜 어디를 밟았는지를 지금 EDR 가지고 전자기록 장치로 자꾸 검증하고 하는데 국과서에서 한 번도 급발진이라고 단정 지은 적이 없어요. EDR은 전자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국회가 지금 이 사태에서 누구를 하나 잘못했다고 막 욕하는 이 들끓은 분노감정은 사실 처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는 국회가 심각하게 고민이 될 문제라는 거죠. 이런 사고가 나면 일단 자동차 회사에서는 인정하는 순간 회사 손해가 너무 크니까 절대 아니라고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반대로 사고 낸 쪽에서는 차 결함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이전에 자동차 회사가 미리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책임 이 부분도 강구해서는 안 된다. 지적을 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